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애리조나주가 난 뛰어난 보수주의자 베리 골드버터 상원의원이 생겨남긴 보수주의의 양심에서 그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또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취나 성공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떤 사회나 국가의 발전이나 성장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의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리 골드버터 상원의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진보주의자들이 인간 본성에 반해 투쟁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진보주의자들은 좌파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본다. 제 해설은 진보주의자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오판, 바로 그것이 자신과 사회의 비극을 낳는 중요한 원천이 되어왔고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인간 본성에 대한 오판, 조금 더 진행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거짓말, 거짓된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 베리 골드버터 상원의원은 틀림없이 정치 사상가의 첫번째 책문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보수주의자는 이 점에서 특별한 인식능력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에 축적된 지혜나 경험에 정통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로부터 겸손하게 배우고자 한다. 저의 해설은 진보주의자들은 아마 정방대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 축적된 지혜나 경험에서 배우지도 않고 다른 위대한 인물들로부터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대개가 스스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와 같은 자신감과 자만심에서 대부분 아주 과거와 단절된 정책이나 제도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세번째 베리 골드워터는 보수주의자들이 사람에 관해 배운 첫번째는 모든 사람이 각각 독특한 창조물이란 것이다.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소유물은 바로 그의 개인적인 영혼이다. 그것은 불멸적 측면과 아울려 필멸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저의 해설은 사람은 저마다의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깊은 믿음입니다. 네번째는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의 주장은 필멸적 측면은 다른 어떤 인간 존재와도 같지 않는 절대적인 차별성을 만든다. 사람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따라서 각 사람의 서로 다른 잠재력을 개발시킬 준비를 하도록 하는 철학만이 본성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저의 해설은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회기라를 아주 크게 반대하고 평준화를 크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진보주의자들, 저파들은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자주 회기라와 평준화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으로 다섯번째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보통 사람들이란 말을 많이 들었다. common man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범한, uncommon man. 비범한 사람들의 주도와 야망을 통해 크게 성장한 이 나라의 역사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개념이다.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나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 도전의 결과물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이루어 토대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의 주장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사람을 획일적인 다수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를 궁극적인 노예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저의 해설은 획일화와 평준화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내몰게 됩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등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일반고로 획일화하고 평준화하는 시도에는 이 같은 위험이 있는 거죠. 엄청난 그런 지적인 오만감인 거죠. 모든 것을 획일화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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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그렇게 획일화시키냐. 사람들이 다 다른데. 여섯번째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두번째로 보수주의자는 인간 본성의 경제적 정신적 측면이 나눌 수 없이 뒤섞여 있다는 점을 배웠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노예가 된다면 그는 결코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거나 심지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없다. 반대로 사람이 그의 경제적 욕구를 위해 국가에 의존한다면 그의 정치적 자유는 환상일 따릅니다. 저의 해설은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면 세금 폭탄으로 대상권 팔치는 불가피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거의 정직성이 나하고 무슨 문제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악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신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정신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것도 번쩍 뜨는 것이 아닌 거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정치적 자유를 잃게 되면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세금 폭탄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든 경제적 자유와 참정권 등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자유의 보전, 자유의 발전, 자유의 방어 이런 부분에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세 번째로 보수주의자는 정신적 측면에서나 물질력 측면에서나 사람의 발전이 외부의 힘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각 사람은 개인적인 선이나 사회의 선을 위해 각자 자신의 발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의 삶을 관장하는 선택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인 것이다. 그 선택이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또는 인간 존재의 집합적에 의해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한 겁니다. 사람의 발전이 외부의 발전에 좌우될 수 없다는 것. 각 사람은 개인적 선이나 사회의 선을 위해 각자 자신의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삶을 관장하는 선택은 바로 개인적 선택이라는 것. 이렇게 보수주의자 철학을 굉장히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주장은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운명을 약간의 돈을 받으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정부에 맡기기로 원하는 것이죠. 그 길이 노예의 길이고 예속의 길이라고 가난의 길이고 침체의 길이고 몰락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보수주의자는 역사 이래로 언제나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잠재적 놀이계로 간주하지도 않고 개별적 인간 존재의 신성함이나 독립적인 정체성이 무시되는 일반적 집합체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역사 이래로 보수주의자는 독재자에 대해서도 대결해 왔고 민주적 자코벵주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결해 왔다. 여기서 자코벵주의자는 프랑스 같은 급진적 혁명을 지지했던 그런 정치적 정파를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보수주의자들 입에서는 결코 가분계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가재, 붕어, 개, 개별인간의 신성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분계란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세계에 이와 같이 집합체의 한 부분으로 인간을 간주하는 섭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무튼 베리 골드워터 의원의 보수주의자의 양심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해설과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